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평소처럼 표 딱 갖다 놓고 지겹게 설명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썰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픽카드 물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아이 성조님 그거 나도 다 알지 전세계적으로 PCB 기판이나 칩셋이나 이런 거 부족해서 생산량이 딸린다면서요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딸린 건 맞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퀘사종 같은 때 가면 MSI 물건 이만큼 들어왔다 조테크 물건 이만큼 들어왔다 사진 찍어 올려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막상 내가 사려고 하니까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왜 물량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 같은 동파리 아니면 용파리 같은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픽카드를 평소에는 내가 몇 개 갖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은 갖다 줬거든 바로 10개를 적든 100개를 적든 바로바로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뭐 10개 받고 싶더라도 10개 적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나면 다시 언제 받았을지 기약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팔 것 같아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그렇죠? 팔았을 때 최대한 이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장사꾼 입장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품으로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은 용파리나 동파리도 사람입니다 이 양심이 조금 걸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 양심이 어딨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걸려요 좀 걸리니까 그렇게 욕 안 먹고 정상적으로 팔고 이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완본체를 팔면 됩니다 글카나 팔아서 뭐 8만원 10만원 남은다 쳐요 한 100만원짜리 팔아서 9만원 남은다 치면은 이거를 20만원 30만원 붙이면은 바로 욕먹을 거 뻔하거든 아니 저것들 얼마 하는 건데 이만큼 비싸게 파냐 그러면 이 욕을 안 먹으려면은 완본체에 쓰 끼워가지고 그래프카드를 미끼로 전체를 파는 거지 그럼 또 CPU에서 뭐 만몇천 남고 보드에서 몇천 남고 램에서 몇천 남고 케이스는 사실 돈이 거의 안 나와요 파워에서 몇천 남고 쿨러에서 또 몇천 남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붙이다 보면은 하나 팔아서 10만원 8만원 남길 거 그렇게 하나 팔아서 완본체만 들고 나오면 15만원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물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뻥튀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지 조립비도 받을 수 있어요 3만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받는 돈이니까 조립비가 붙어도 그거는 차라리 일 안하고 글카를 팍팍 파는 게 편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일하는 건 내 직원이고 내 직원은 월급을 정해진 만큼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일시키는 게 나한테 돈이 추가되는 거 아니거든? 맞잖아 돈 추가 안 돼 근데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글카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이물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봤을 때는 이거를 완본체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완본체로 판매할 겁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소매장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할 수 있어? 저게 뭐가 양심 있는 거예요 글카밑길 삼아가지고 완본체로 팔아먹는 건데 아니 그러면 글카나 비싼게 팔까?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음? 당연히 완본체로 파는 게 그나마 양심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게 양심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최대한 이물을 늘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자 시선에서 보지 않은 모런 내용인데 수입사는 계약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입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수입사와 거래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총판도 있고 소매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좀 규모가 되는 총판이나 도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매에서 예를 들어 컴퓨전 같은 데나 아니면 왕본체 파는 한성 같은데 이런 데는 다음번에 받을 물량을 계약해서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일단 규모가 커서 많이 팔아주기도 하고 꾸준히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 써주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그래프 카드는 어디 팔든 팔기 쉬운데 여기가 왜 중요해요? 2차 한 번 때는 그래프 카드 잘 안 팔렸죠 근데 그때도 꾸준히 써주는 데가 어딥니까? 이런 업체들인 거지 왕본체 꾸준히 팔던 업체나 아니면 컴퓨전처럼 규모 큰 업체들 이런 업체를 수입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 좋을 때도 꾸준히 팔아주고 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규모를 써주는 거기에다가 분명히 신뢰도 있고 맞잖아요 회사 규모가 좀 되니까 대금 납입하는 거 이런 거 미루지도 않고 물량도 충분히 잘 팔아주는 그런 업체를 먼저 챙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약되는 물건을 먼저 던져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소매물한테 가는 거야 근데 물량이 줄어든다 쳐봐요 예를 들어 평소에 8천 개 정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수입사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뭐 6천 개나 한 5천 개 정도 줄었대 들어오는 물량이 규모마다 들어오는 물량은 다릅니다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전하고 한성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1 정도는 저런 데 들어가요 계약 업체들한테 근데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저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매에 풀리는 게 거의 반으로 뚝 잘린다는 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8천 개 가져와서 3천 개 정도 완본체 시장에 던져줬어 지금은 이제 6천 개나 5천 개 들고 오지 근데 여기서 3천 개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천 개 남거나 2천 개 남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막 5천 개 시장에 들어오던 게 3천 개나 2천 개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잘리는 거는 뭐다? 소매가 제일 먼저 잘립니다 소매 물량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계약 물건 때문에 전체적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소매는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제일 짝 나는 거야 뭐냐면은 확실히 오른다는 근거가 있는 소문이 있다면 기존의 판매 물량을 잠궈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주 되면은 엔비디아가 칩색 공격 가격을 올린대요 라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용산에 있는 소문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수입사에서 2에서 4% 정도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린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산에서 어디든 판매하는 물량을 다 잠궈버립니다 이거는 소매, 도매, 총판, 수입사 없이 다 잠궈버려요 왜? 며칠만 자고 이러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그게 지금 팔 필요가 있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잠궈버리는 거죠 있는데도 안 판다는 가장 그 얘기에 적합한 거는 3번이라는 거예요 1, 2번은 그냥 없어서 그런 거고 3번은 진짜 있는데도 안 파는 거야 근데 이 3번도 결국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물량이 충분하잖아 그러면 3번이 성립이 안 돼 이번에 다 팔고 다음번에 또 받아오면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처럼 글카가 엄청 잘 팔리는 시기에는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200개 주고 너 하루 만에 팔아봐야 하면 나 200개 하루 만에 팔 자신이 있습니다 있거든? 뭐 박리나 벼랑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산서 다 빼주고 몇 만에 안 붙이고 팔면 신나가지고 다 사갈 거 아니야 중고나라 던져도 되고 당근마켓 던져도 되고 내가 그냥 유튜브에서 떠들기면 200개 그냥 순식간에 팔걸?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받아서 더 팔아서 이득을 늘릴 수 있는데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에 성립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요새 헛소문 자꾸 퍼뜨리는 분들 좀 있더라고 6월 달에 누가 6월 중순에 대량으로 물건 풀린다 그랬지 그리고 또 7월 달에 누가 7월 중순에 물건 대량으로 풀린다 그랬어 또 8월 달에 누가 8월 중순에 물건 대량으로 풀린다 그랬거든 와 이거는 뭐 양식이 소년도 아니고 물건 대량으로 풀렸는데 그 물건 다 어디 있습니까 에이 뭐 수입사가 잠가놨다고? 다 숨겨놨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능하면 최대한 팔고 또 팔아먹는 게 더 큰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큰 돈을 굴려보거나 아니면 주식을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코인을 해보거나 그러면 코인 해가지고 몇 프로 뛰게도 이게 복리 단계 되면 엄청나게 금방 불어나지 이런 것도 똑같지만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아주 팔기 쉬운 시장에는 물건이 있는데 안 파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진짜 물건이 없는 겁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기 힘든 거고요 그리고 좀 그 허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물량 언제면 대량 풀린다 뭐 얼마 있으면은 크게 떨어진다 그게 지금 최근 1년 동안 제대로 맞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뭐 3,000CG 좀 있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왜 사냐 그 말 믿고 존보 탔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또 물량 얼마 있으면 풀린다 존보 타면 망했죠 아이 이거 뭐 성주야 이거지 장사꾼이구만 지금 뭐 한 개 더 팔려고 저러네 아니니까 나는 어차피 주문이 선착순 5분이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씩 주문이 그래서 뭐 한 개 두 개 더 팔 생각 없습니다 아이 그럼 용산 편들어줘서 용산도 팔아먹게 하려고 아 그거 아니야 집 그렇게 사기 안 좋은 시기야 솔직히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 아 결국 할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적정 가게라 생각하면은 그냥 낱말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사는 게 맞고요 적정 가게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근시일에는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건 없는 게 맞고 이게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돼 뭐 몇 개월이 아니라 심하면 1년간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코인이 일단 먼저 폭락을 해야 나는 게 다른 게 이루어질 거고 그 전까지는 가격 같은 게 크게 낼 일이 없고 물량 같은 게 크게 증가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없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존버를 할 건지 좀 그래도 괜찮은 가게 나오면 살 것인지 본인 직접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볼만한 썰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바이바이 다음번 영상 지금 그래픽카드 가성비 위기표 있잖아요 막 10일만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한번 리뉴을 해줄게요 갑니다 감사합니다